2차 전지주 중심에 외국인 매물취례가 있었던 어제짱 하락했는데요. 반면 대형 IT주 엔터, 미디어, LCC 반도체 소부장 흐름은 견조했습니다. 차별에 대한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일장 수급 흐름 되짚어보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진단 살까 말까 이성웅 다울투자정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시장 자체는 또 좀 어렵게 풀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이 많은데요. 네 우선 리뷰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오셔서 시간 외 종목으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 리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성 미생물 한번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 럼피스킨병이 번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유동성이 많이 몰리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대성 미생물 주가가 좀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가 또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성 미생물은 그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목표가를 좀 정확하게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주가가 크게 좀 조정을 받으니까 추가 매수해야겠다.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성 미생물이 이 동물의약품 쪽에서의 몇 안 되는 백신 만드는 기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럼피스킨병에 대한 어떤 투기적인 그런 자금 또 매매 단계 매매에 대한 성격이 굉장히 좀 짙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변동성에 좀 지키기에는 대응하기에는 좀 힘든 구간은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매수는 만행이 낫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 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던 대성 미생물 당시에도 상당히 지금 이슈 자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었고요. 대성 미생물 추경 매수는 자제를 권고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외에서 움직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의 피부병이죠. 럼프스킨병이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6개 관련주가 반사수해를 입을 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마니코 FNZ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요. 9.87% 오른 모습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확산세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주당 100명 내외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앞으로 급증이 예고된 가운데 관련주의 흐름도 돋보였습니다. 메가LCS가 9.86%, 메디아나가 9.85% 이렇게 상한가 행진 보인 모습이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인도주의사 물 및 협상의 소식이 부각된 가운데 역시 관련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림이 4.78%, 데모가 3.1% 오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외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시간 외에서 움직인 종목들, 마이클로, 프라즈마, 폐렴 관련한 종목들 움직였고 럼피 스킨병 관련한 네옴 시티 관련주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한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히림이라는 종목을 한번 봐야 될 텐데 우선 시간으로는 움직이는 종목들이 어떤 테마성이 굉장히 짙어요. 하지만 네옴 시티 관련주들은 물론 이 부분이 실적이 바로 잡히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지만 이 테마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뭐 분기마다 이제 뭐 분기마다 또 월마다 봤을 때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결국은 이 테마가 어떤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는 거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뭐 다른 앞서서 말씀드린 럼피 스킨병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테마성이 짙지만 네옴 시티 관련해서는 시간을 움직이는 종목들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히림 같은 경우는 이 뭐 건설회사 건축회사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건축 이제 설계하는 그런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네옴 시티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이 수혜지로 부각받는 게 바로 한미 글로벌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히림이 2, 3순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2012년에 히림이 사우디 쪽에서의 그 사우디 쪽에서의 수주와 이 부분을 설계를 담당하면서 그 실적이 잡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네옴 시티와 관련해서는 현대건설도 그렇고 진출을 하는 상황에서 이 히림에 대한 수주 부분이 클 가능성이 좀 있다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지금 사우디 투자부 또 이제 현대건설회사 3자 업무 협약을 맺고 이제 부동산 개발이나 어떤 인프라 분야 쪽에서 히림이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데 그런 점에서 저는 히림 상반기 때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적자는 아니잖아요. 뭐 이런 흑자에 대한 기조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네옴 시티가 어떤 이 테마로 히림을 움직인다는 것보다도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하나 생겼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히림에 대한 이 네옴 시티 관련주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네옴 시티 관련주로 이 종목들을 슬림하는 전략을 했을 때는 히림이 맞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제는 상하가 어제는 본장에서 7%대 하락세 나오고 시장 외에서는 시간 외에서는 좀 올라주는 그런 변동성이 지금 많이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히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만 500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만 500원을 돌파했을 때는 저도 이제 그 전에 시간으로는 이제 목표주가 도달했을 때는 약간 매도 관점 말씀드렸지만은 히림 같은 경우에는 만 500원을 돌파했을 때 추가적인 매수 관점. 그러니까 이 신고가를 계속 랠리를 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날 화요일 날에 상승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거의 조정을 안 받았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뭐 그리고 지금 이제 네옴 시티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 쪽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지금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히림은 만 500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 손재가는 이제 9천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히림에 대한 뷰 들어보셨는데요. 자 목표가는 만 5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목표가 도달 시에는 추가 매수로 접근을 해보고 신고가 랠리 가능한 종목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저희도 또 월과 월부에서도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 SDI 현대차 비롯해서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의 매출 영업이익에 대한 증권사 전망치 재훈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굴책굴책한 기업들의 실적이 예고된 가운데 오늘짝 실적 발표 기업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부터 볼텐데요. 3분기에 디렘이 흑자 전환을 예고를 했고요. 내년에도 HBM의 선점 효과가 지속될 거라고 하네요. SK하이닉스 매출액은 마이너스 26.5% 기록할 걸로 보여지면서 8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될 걸로 보여지면서 마이너스 1조 기록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장기 성장을 위한 성과들에 주목해봐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 매출액은 678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40억 원을 예고를 했습니다. 삼성 SDS도 볼까요? 생성 AI로 클라우드 부문이 더욱더 빛을 발할 거라고 하는데요. 매출액은 마이너스 19%대, 영업이익은 반대로 10%대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는요. 전동 공구의 부진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매출액은 11%대 급증을 예고했지만 영업이익은 10%대 급감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의 경우에는 시장 수요가 견고한 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재구 수준이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라고 하죠. 일단 매출액은 6%대 오르면서 40조 원 정도 기록할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이 무려 133%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3조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의 경우에는 매출액 14% 빠지고 영업이익도 29%대 밀릴 걸로 보여지는데요. 정유부분의 정기 보수와 조선부분의 비용 증가로 기대치 소폭 하회 실적을 예고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매출액 26%대 급증, 영업이익은 14%대 빠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누적 신규 수주가 좀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매출액 30%대 영업이익 517%대 급증 예고했고요. 수주 목포가 초과 달성한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금융지주 보면요.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이익이 정상화되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평가입니다. 매출액은 33%대 급증, 영업이익은 8%대 밀릴 걸로 보여집니다. 삼성카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당의 매력도는 단단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매출액 46% 늘고 영업이익은 9%대 줄 걸로 예상됩니다. LIGNX1 든든한 수고 잔고 자랑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8%대 밀리고 영업이익 15%대 줄 걸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DLENC의 경우에는 매출액 3%대 증가, 영업이익은 28%대 급감할 걸로 예상되는데 플랜트 부문의 매출이 회복된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짱 실적 발표 기업 만나봤습니다. 네,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S&P500 기업 25%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 80% 이상이 전방치 상위하는 것으로 좀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들 지금 하나하나씩 살펴봐야 될 텐데 두 종목만 골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 한번 볼 텐데 우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3조 지금 6천억 이상 평가를 받고 아무리 낮춰준다고 하더라도 3조 5천억까지는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 치면 작년 대비에다 거의 130% 내외 영업이익의 증가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좀 중요한 부분이 현대차의 주가는 이런 부분에 반영을 잘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선 좀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3조 6천억이라는 수치가 전분기 대비해서는 15% 낮아진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2분기 때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2분기 대비해서 우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수치가 굉장히 선방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2분기 때 실적이 어니서플에 나와온 이후에도 하반기 때 어떤 실적 판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좀 있던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오히려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3분기 때도 고공진했어요.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도 이 도매 판매가 월간으로 번다고 했을 때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내연기관 판매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영업이익의 3조 5천억 이상은 계속 지금 평가가 나왔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매수 관점으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제네시스, SUV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판매 쪽에서 부진한 부분을 이 내연기관 쪽에서 충분히 만회하는 구조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전에 좀 우려됐었던 게 미국의 ABS 리콜에 대한 비용 자체가 이미 좀 실적에 이런 오가든 상태고 그리고 주가도 좀 선반영 됐던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현대차의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은 지금 저평가 매수기회로 활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기대가 되는 게 이제 배당이죠.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면 배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연말 배당 수익률도 5%까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 주로서도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정말 실적에 비해서 참 안 움직이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고환율 또 수혜주이기도 하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배당 매력까지 있는 현대차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증권사는 이제 아마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서 지금 최근에 좀 하향하는 목표주가 내놨지만 말씀 들었듯이 이제 영업이익이 그 이상 3조 6천억 이상까지도 나온다고 한다는 목표가 상향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20만 원 말씀드리지만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고 손재가는 16만 5천 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에 이어서 또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 중에 한 종목 보겠습니다. LIZ 넥스원 한번 봐야 될 텐데 3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460억 내외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대비해서 20% 정도의 하락세가 감소분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현대차와는 좀 반대죠. 오히려 LIZ 넥스원이 작년 대비 실적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는 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중동 쪽에서 지적적 리스크가 지금 불거진 상태에서 이런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3분기 시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방을 한 상태지만 우리 전 매출액의 감액보다 영업액의 감액이 좀 큰 게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LIZ 넥스원의 프로젝트가 좀 점화진 구조의 프로젝트가 좀 3분기 때 집중이 됐던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 4분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때는 그 전에 좀 인식이 되는 프로젝트가 좀 고마진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LIZ 넥스원도 상반기 때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이제 기적효과로 발휘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중동 쪽에서의 지적적 리스크와 함께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적에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450억대만 좀 깨지 않으면은 이 주가의 상승 여력은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R&D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도 지금 두 자릿수의 성장세가 지금 연간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IZ 넥스원 어떤 방산주 안에서도 대형주로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관심을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LIZ 넥스원 가격 접근은 어떻게 볼까요? 1차적으로 저는 이제 9만 8천 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 뭐 돌파했을 때는 그때는 다시 한 번 좀 리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8만 1천 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성훈 차장님의 오늘장 공약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이버 이번 주에 사우디 쪽에서의 트윈 사업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거래량과 함께 좀 반등을 좀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시장 대비에서는 좀 강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 사우디 쪽에서의 모멘텀이 거래량과 함께 이 바닥에 대한 다지는 느낌도 많이 들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시 2분기, 3분기 영업이 같은 경우에도 3,700억 작년 대비해서 12%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광고 쪽은 비중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커머스나 비광고 쪽에서의 수익 부분이 이 광고 쪽에서의 수익 부진을 만회하면서 좀 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네이버가 여러 가지 몇 년 전부터 작년도 그렇지만 이제 효율화, 사업에 대한 효율화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사업에 대한 효율화는 비용적인 통제를 했던 부분이 계속 이제 분기 실적으로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네이버를 저가 매수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사업 쪽의 부진을 지금 커머스에서 만회를 하고 있고 사업 효율화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네이버 가격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22만 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잘가는 17만 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네이버에 향후 전망 좋게 보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가격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목표가 22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진단에서는 시간 외에서 히림 그리고 현대차 LIGNX1 네이버까지 점검해 보셨습니다. 이상웅 차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